정길 씨. 간만에 휴식 기간 동안 음악과 댄스까지 섭렵해보려 욕심을 내봤답니다. 바쁜 일정들로 자주 참석은 못했지만 수료식에 맞춰 공연도 준비했다는데요.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까요? 오늘 젠틀맨 이정기 씨 댄스 신역 좀 보는 건가요? 한 번 더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는 법 없었던 점잖은 신사 정길 씨. 쑥스러워하면서도 끝까지 해내는 모습이 멋지고 귀엽기까지 합니다. 정길 씨 브라보! 아니 나 때문에 저 화음 깨질까 봐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공사단실하고 연습을 못하셔가지고.